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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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이 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? 아니면 안무팀들도 정리는 됐고 사실 음악적인 부분도 계속 같이 했던 분이니까 믿고 할 수 있고 사실 곡은 한 두 곡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재밌는 노래가 들어가고 좀 기간은 저희가 둘 축박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곡들로 해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오늘은 공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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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dos zac perdona perdona 잘하는 namai 두리두바 두리두바 안녕하세요 안녕 어떡해 누구보다 뭔가 살을겠구나 내게 이제 바타다타 산 것만 5만 원 여러분 첫 번째 마무리 화이팅! 2, 4, 4 다이어트에선 다이어트에선 오른발 풀고만 되면 하시고만 하면 안 돼 그렇지? 1, 2, 3, 4 1, 2, 3, 4 3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호준이가 핵했으면 좋겠어 되게 귀여운 걸 맞을 것 같아 없는 걸 4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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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앞으로 그리고 꺾고 안으로 왜? 하나, 둘, 셋 나누어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 5, 3, 2, 1 와우